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연준은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레바논에서 무선 호출기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폭발한 데 이어 휴대용 무전기도 폭발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25명이 숨지고 3천 명 넘게 다쳤습니다. 헤즈볼라와 이란 등은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했고 이스라엘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최해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나 본회의 불참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휴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환자가 예년보다 30%가량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내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연방준비 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비커시라고 불리는 미국의 이번 금리 인하가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룡구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됐던 연준의 긴축 기조가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미국 경제를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가까워졌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으로 연준은 미국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성 유지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금리가 추가로 0.5%포인트 더 인하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주식 시장과 같은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경제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파월 의장은 연준의 증권 보유량을 계속 줄이겠다는 유동성 축소도 언급해 완전한 돈풀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뉴욕 증시는 이날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연준의 결정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금리 인하 결정을 반대한다고 밝혀 향후 정치적 논란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오랫동안 금리를 동결 중인 우리 한국은행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통일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13차례 연속 동결이자 지난해 2월 이후 19개월 동안 유지된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다만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은 4명으로 한 달 전보다 2명이 늘어 금리 인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10개월째 내수 부진 판단을 내리며 고금리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한은의 목표치인 2%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달과 11월, 올해 두 차례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 3천억 원 증가해 관련 통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이번 달 둘째 주 0.23% 오르며 25주 연속 상승 추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전 세계가 통화 정책 전환에 들어간 가운데 금리 인하 폭과 시기를 놓고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무장단체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 수천 대가 폭발하면서 대량의 인명피해를 낸 가운데 무전기 폭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이 통신장비 폭발로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헤즈볼라는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어서 중동 확전 위기가 최고조로 치솟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도시 휴대전화 매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무선 호출기 대량 폭발로 최소 12명이 사망한 지 하루 만에 추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한 대학병원 주차장에서는 폭발물로 보이는 무전기가 발견됐고, 전날 숨진 헤즈볼라 대원의 장례식에서도 무전기가 폭발했습니다. 이틀 동안 통신장비 폭발로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헤즈볼라는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헤즈볼라는 휴대전화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무선 호출기를 도입했는데 유통 과정에서 폭발물이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전 위기가 최고조로 치솟으며 국제사회는 경고에 나섰습니다. 레바논에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폭발 사고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레바논 접경 지역의 주민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요하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레바논 접경 지역 인근 공군기지를 찾아 전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다면서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에 봄날이나 다름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쯤 되면 가을 추가 아닌 여름 하를 붙여 하석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오늘도 전국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낮 기온이 36도 안팎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서 하루 사이에 기온이 달라지겠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야구장은 경기가 열려야 할 시간인데도 관중석이 한산합니다. 하루 전 부산 사직구장에서 오후 2시에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경기 시작이 3시간 늦춰졌습니다. 화장도 다 녹아버릴 것 같고 사람도 녹아버릴 것처럼 땀이 그냥 냉면이랑 생맥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좀 시원한 것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남 양산은 최고 기온 37.2도를 기록하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9월 하루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낮 최고 기온이 36도 안팎으로 오르며 폭염이 이어집니다. 최고 체감온도 역시 35도 이상을 기록하는 곳이 많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늦더위는 내일부터 이틀간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입니다. 비는 80mm 안팎으로 양이 많겠고 기온은 5도에서 6도 가까이 떨어져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김건휘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이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대금 정산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 시점과 티몬과 위메프가 속한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자금 관리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최혜병특검법과 김건 여사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의 극한 대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이른바 쌍특검법안과 지역화폐법 등 모두 3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추석 전인 지난 12일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 갈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 개의를 제안해 열리게 된 겁니다. 견고한 정권교체의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 최혜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극단주의를 분쇄하고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날짜인 26일을 야당이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로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기 어려운 만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불참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전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 본회의 안건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 재표결도 이루어질 걸로 보여 여야 대치 전국은 더욱 심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올해 추석 민심을 바라보는 여야의 진단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심리적 정권 교체, 초입 단계까지 와 있다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에 매진하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며 정쟁에만 몰입하고 있다 날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원성이 가득했다며 국정기조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이미 심리적 정권 교체의 초입 단계까지 왔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의료 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 교체의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매진하라는 추석 민심을 외면한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의 묻지마 특검법 발의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입니다. 심리적 정권 교체를 거론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용 술수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정쟁 프레임 만드는 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심리적 탄핵을 넘어선 민심을 확인했다고 전했고 개혁신당은 국민들 소원은 김 여사 그만 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경쟁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정치 개혁이냐며 강하게 반대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지구당 부활을 둘러싼 여권 상황은 정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이후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지구당 부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아니면 후원금 모금과 유급 직원을 둘 수 없는 만큼 원예인사와 정치 신인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지역당 부활이 우리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정치 신인과 풀풀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란 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또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한 대표는 원예 당협 위원장들과의 연대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권 잡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패 온상으로 여겨졌던 지구당 제도를 20년 만에 부활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구당 폐지를 이끌었던 데다 한동훈 대표의 당장악을 막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해석입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입니다. 현역 의원들은 반발이 심할 거예요. 당 대표나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활발하고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잣대화. 추석 민심을 들은 한동훈 대표와 여권 잡룡들이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 구도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기싸움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 성범죄 신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무고한 20대 남성 용의자를 성범죄자로 몰아 부적절한 강압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화성동탄경찰서가 과거에도 7건의 미흡한 수사를 벌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작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가 하면 수사 절차를 어기거나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범죄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진술에 의존해 해당 남성을 가해자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헬스 간 거 맞지 않냐고. 그러면서 반쯤 저를 범죄자 취급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해당 여성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무거운 논란이 커졌습니다. 경찰에 몰아가기식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들끄름에서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년 6개월간 해당 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 건 중 7건의 수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종결하거나 용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수사 절차 규정을 어기는가 하면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를 지시하고 절차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수사팀에 대해서는 팀 전체를 인사 조치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면 어쩌나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경증 환자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응급실 곳곳에서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 혼란도 목격됐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어린이 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으로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협 기자입니다. 환자가 없는 텅 빈 구급차들이 응급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밀려드는 환자와 구급차로 바쁜 시간대지만 환자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산합니다. 30분 동안 응급실 앞에서 기다려봤지만 들어오는 구급차는 단 한 대에 불과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환자를 제대로 받을 수 없던 겁니다. 간신히 응급실만 연 병원이 부지기수였지만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환자가 지난 연휴에 비해 30%가량 줄어든 덕에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던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 의료 현장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진과 구급대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통해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2박 4일간의 체코 방문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는 물론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을 위한 전방위적 세일즈 외교를 펼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연쇄 회담을 통해 원전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추석 연휴 귀경길에 오른 차들이 내비게이션만 믿고 길을 들었다가 논길 한복판에 갇혀 몇 시간 동안 오도가도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농로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도속도로 정체가 심해지자 유명 내비게이션 앱이 안내한 빠른 길로 왔는데 사람들이 모두 몰려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하는데요. 합류 구간이 4군데나 있어 차들을 끼워주다 보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글쓴이에 따르면 차량 수백 대가 서 있었고 2km를 지나는 데 5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체일수록 고속도로로 가는 게 맞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음료를 보관하는 선반이 설치된 매장이 꽤 많이 있는데요. 서울 명동 한 매장에서 이런 음료 보관대에 놓인 음료들을 마음대로 마시는 남성의 영상이 SNS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음료 보관대에 놓은 음료들을 골라들고 한 입 마신 후에 제자리에 놓는 행동을 반복하는데요. 급기야 서로 다른 2개의 음료를 한 곳에 섞고 마시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대만의 한 인플루언서는 최근 한국에 놀러갔다가 이런 장면을 보고 놀라서 찍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남성에게 다가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중년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혹시 버린 걸로 착각한 게 아니냐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예계 대표적인 기부천사로 불리는 가수 아이오 씨가 어제 데뷔 16주년 기념일을 맞아 2억 2,5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기부 대상은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와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한사랑마을, 한사랑영화원 등 모두 4곳으로 기부금은 다양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2008년 데뷔한 아이오 씨는 팬들에게 받은 사랑과 성원을 보답하기 위해 매년 데뷔기념일과 연말연시, 어린이날 등에 꾸준히 선행을 펼치고 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기부금이 의미 있는 곳에 잘 쓰여지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체포된 용의자가 과거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살해하고 싶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의 이런 과격한 발언은 2년 전 신고가 됐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미국 웨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암살용의자 라우스가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죽이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 달 반 동안 수도 키이유에서 머물면서 봉사활동을 한 미국인 간호사 첼시 웰시의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월시는 라우스가 각종 모임에서 두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고 발언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름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시는 라우스가 위험인물이라고 판단해 지난 2022년 6월 귀국하면서 세관 국경보호국 요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용병 부대에서 라우스를 만났던 군인들도 그를 반사회적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월시는 지난해 라우스가 시리아 난민을 우크라이나 용병으로 불러오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들은 뒤 다시 한 번 신고했지만 당국의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중국에선 일본인을 향한 흉기 입습격이 또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한 초등학생을 노린 범행이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일본인을 향한 범죄가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중국에 재발 당지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연장현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하이테크 기업들이 몰려있는 중국 광둥성 선전시입니다. 어제 오전 이곳에서 일본인 초등학생 한 명이 중국인 괴안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했습니다. 중국인 용의자는 일본인 학교로 등교하던 남학생을 흉기로 공격한 뒤 현재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일본인이 중국 내에서 공격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장수성 수저우시에서 중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과 아들인 미취아 가동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를 막으려던 중국인 통학버스 여성 안내원이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7일에도 중국 유명 관광지인 원명원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중국인들에게 쫓겨나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한편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폭풍과 태풍으로 전 세계가 물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부 지역엔 폭풍으로 인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태풍으로 초토화된 동남아에선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저기압 폭풍 보리스가 휩쓸고 간 헝가리의 한 마을입니다. 주택들은 상층과 지붕만 간신히 드러냈고 도로는 흙탕물에 잠겨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쪽배를 타고 수색, 구조 작업도 이어집니다. 폭풍 보리스는 지난 11일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 중동부를 강타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한 달치 내릴 비가 단 일주일 사이 쏟아졌습니다. 홍수 피해로 지금껏 확인된 사망자는 21명에 이릅니다. 유럽 중동부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태풍,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야기가 강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미얀마에서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복구는커녕 대피와 구조 작업만 계속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태풍 야기로, 미얀마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5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호 태풍 버빙카도 강한 비바람을 물고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에 상륙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가 집계되지도 않은 가운데 14호 태풍 훌라산까지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중국 전역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요즘 몇몇 배달앱은 일정 금액 이상을 주문하면 배달비를 받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 주문량을 늘리면 매장에서 살 때보다 더 비싸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른 이중 가격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달 앱 속 맥도날드 햄버거 주문 화면입니다. 5만 원 이상 주문해야 무료 배달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빅맥 세트 6개를 주문했더니 총 비용은 5만 1천 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직접 사면 4만 3천 2백 원이면 됩니다. 배달비 3천 원을 아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장 주문보다 7천 8백 원을 손해받습니다. 매장 메뉴의 가격은 세트당 7천 2백 원이지만 배달 메뉴 가격은 8천 5백 원으로 다른 이중 가격 때문입니다. 이중 가격은 일부 커피 업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매장보다 배달해서 5백 원 비쌌습니다. 버거킹도 와퍼 세트에 배달과 매장 간 가격 차가 1천 4백 원에 달했고 KFC도 3월부터 이중 가격을 다시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중 가격을 알게 되면 배달 주문하기 망설여진다는 반응입니다.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하게 되고 픽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메뉴를 아예 고르는... 소비자가 이중 가격 자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 주문과 매장 구입 가격이 다르다는 걸 주문, 결제 과정에서 고지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배달비와 음식값 분리 고지 등 소비자의 오인을 막을 현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과거 하루에 연탄 200만 장까지 찍어내던 서울의 마지막 연탄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연탄을 떼는 가구는 경기도 동두천이나 충청도 등에서 연탄을 구해야 하는데요. 가격이 더 오르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삼천리 연탄 공장입니다. 폐 연탄이 널브러져 있고 포크레인이 윤전기를 끌고 갑니다. 56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의 마지막 연탄 공장이 철거되는 모습입니다. 연탄 수요가 줄면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결국 문을 닫게 된 겁니다. 또 저소득층들이 많아가지고 연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운송 거리가 멀고 또 임금비도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차피 연탄 가격은 좀 상승될 거를... 서울 서초구 전원마을입니다. 70가구가 연탄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연탄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연탄 쿠폰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 등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은 매년 오르는 연탄 가격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1년에 한 1,200장 정도 떼면 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어요. 연탄 은행에서 그만큼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500장은 사서 쓰는 것 같아요. 실제 지난해 기준 연탄 사용 가구 중 연탄 쿠폰 수의 가구는 57%에 불과합니다. 도시가스를 깔면 편하겠지만 연탄보다 비싼 가스비가 부담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땅 주인의 허락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연탄 가구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대안을 찾기 힘든 에너지 빈곤층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다양한 커뮤니티에 관리비도 줄일 수 있어 요즘 큰 아파트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은데 단지마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는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점을 주기로 했는데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지난 1984년 지어진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들입니다. 4개 단지가 모여서 재건축을 하는데 1,400여 가구가 최고 50층 2,300가구로 탈바꿈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이 지난해 통과됐습니다. 속도를 내놔 했지만 지난 7월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이 시작되자 통합 추진위 측과 단지들 간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아파트에는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고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건데 결국 통합은 꼬이는 분위기입니다. 땅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감청평가에게 너무 터무니없이 그게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흰 대세대를 다 몰아놨어요. 양쪽이 반대가 좀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적인 일정대로 진행하는 게 갈등만 더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자본단을 파견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상황도 비슷합니다. 통합을 하면 가산점이 부여돼 여러 단지가 손을 잡았지만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무산되고 있습니다. 분당 아름마을의 이 3개 단지는 통합을 추진했지만 역 주변 단지 배치에 갈등이 생겨 갈라섰고 상롱마을 2개 단지도 결국 단독 재건축으로 틀었습니다. 통합에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소유주의 권리 확보에 대한 부분이 이견이 맞지 않은 거죠.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통합 재건축을 하면 공사비를 약 11%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별 이익 분배를 둘러싼 갈등 해결은 쉽지 않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신속 추진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0개 치킨의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에 위반 행위 관련 심사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장스푸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나무젓거락과 비닐백 등을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가맹정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정위는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돌려준 전세금이 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악성 임대인은 800여 명, 변제금은 3조 3,4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금액이 2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악성 임대인 중에서는 상위 10명의 변제금이 전체 금액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종업원 없이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12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자영업자는 작년보다 6만 명 넘게 줄었고 2019년 1월 이후 약 5년 만에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종업원을 없앴지만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폐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사람처럼 기다란 팔을 지닌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만 있으면 야외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대신해서 도움이 될 거라는데요. 어떤 로봇인 건지 일본으로 가 만나보겠습니다. 만화영화에서나 볼법한 거대한 로봇에게 블록을 넘겨주자 로봇이 이를 받아 조립합니다. 철도 보수를 위해 일본에서 개발된 거대한 인간용 로봇입니다. 로봇은 최대 40kg의 물체를 10m 높이까지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VR 헬멧과 리모컨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현장에 도입되면 작업자의 감전과 추락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도 보수를 넘어 토목과 도로 건설 등에도 널리 활용됐으면 좋겠네요. 여기 환호 속에 열기구가 하늘 위로 두둥실 떠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기구 비행대회 고든 베넷컵이 열렸다는데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독일 민스터에서 21개의 열기구가 날아올랐습니다. 열기구를 출발 지점에서 가장 멀리 보내는 팀이 우승하는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우승은 오스트리아 팀이 차지했는데요. 독일에서 이륙해 프랑스를 지나 포르투갈 남부까지 무려 2111.17km를 이동했습니다. 이 열기구 대회는 1906년 파리에서 모험가 제임스 고든 베넷 주니어가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하네요.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선 새로운 예술품이 자리했는데요. 광장에 들어선 현대미술 작품으로는 15번째 작품.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국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주추를 감싼 검은 천이 제거되자 석고로 본든 얼굴들이 나타납니다. 석고로 트랜스젠더, 비이성애자 등 726명의 얼굴을 본떠 만든 작품인데요. 높이 2.5m, 무게는 3.3톤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멕시코의 예술가 테레사 마골레스가 제작한 것으로 2015년 멕시코에서 살해된 트랜스젠더이자 자신의 친구인 칼라에게 바치는 헌사라고 작품 설명을 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월드였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선 수십 년 된 가게들이 사라진 골목마다 20, 30대 젊은 사장님들의 개성 있는 가게들이 앞다퉈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점점 더 젊어지고 있는 전통시장을 강서영 기자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한눈에 봐도 오래돼 보이는 신발 가게 옆에 화려한 간판의 음식 가게가 눈에 띕니다. 퓨전일식과 하이볼. 일반적인 전통시장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메뉴를 팝니다. 시장 골목으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들어가 봐도 이렇게 독특한 느낌을 주는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게 사장도 손님도 대부분 이른바 MZ세대입니다. 60년이 넘은 신중앙시장에 이렇게 젊은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건 불과 2년 전부터입니다. 청년몰처럼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 을지로와 신당동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이곳까지 상권이 팽창한 결과입니다. 원래 50년 전통이 있었던 순댓국 집 자리였는데 그런 공간에서 좀 새로운 걸 해보면 재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상인들도 새로운 젊은 사장들이 반갑기만 합니다. 5년 전에 비해 이 시장에 입점한 39세 이하 청년 상인은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른바 힙지로를 탄생시킨 MZ세대의 레트로 열풍이 도심 한가운데 전통시장까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난청이 있어도 보청기를 끼기는 꺼려지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럼 대신 안경을 쓰는 건 어떨까요? 또 쓰고 있는 모자로 핸드폰 충전을 할 수도 있다는데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에서 웨어러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이색적인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쓴 채 산에 오릅니다.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핸드폰을 충전하는 데 다름 아닌 모자에 연결합니다. 모자의 넓은 층으로 태양열을 모은 뒤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안경도 색다른 변신을 나섰습니다. 평범한 안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난청 환자를 위한 보청기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안경이 주변 소리를 흡수한 뒤 귀쪽에 있는 스피커로 소리를 증폭시켜 들려줍니다. 쓰기만 하면 근시와 원시, 노원 등에 맞춰 초점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안경도 있습니다. 모두 유럽 최대의 가전 전시회 2파에서 선보인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반지를 끼고자면 수면 무호흡증을 측정해주는 스마트 반지도 세계 최초로 등장했고 목걸이나 브로치로 착용하면 20시간 동안 녹음이 가능하고 AI가 녹음된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초소형 녹음기도 선보였습니다.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7년 뒤 86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선점하려는 세계 각국과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새민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연휴 마지막 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시민들은 민속놀이도 즐기고 고공 산책도 하면서 끝나가는 긴 연휴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김은영 기자가 추석 연휴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 부채질을 하면서도 부모와 아이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추석에 빗는 송편 모양으로 비누를 만들어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는 살짝 얇고 그런데 이거 클레이를 만드니까 살짝 두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미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색종이를 접은 아이들은 한복저구리와 소매의 모양을 배웠고 초시적에 잽싼 몸놀림을 뽑는 어른들은 추억의 골목놀이를 회상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하니까 제가 지금 동심이 된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또 이거 되게 엄청 잘했거든요. 어린아이같이 마음이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전래놀이 한판 대결도 볼거리입니다. 투호에 팽이치기, 재기차기까지 숨가쁘게 이어진 대결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와 한가위배 씨름대회는 외국인들의 발걸음까지 붙잡았습니다. 민족 대명절을 맞아 무료로 개방한 궁엔 왕실문화를 즐기려는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왕세자의 집무 공간인 경복궁 개조당도 지난해에 복원을 마쳐 연휴 기간 내내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에 가족 나들이까지 마음만큼은 한가위에 걸맞게 더욱 풍성해진 모습이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33도, 청주와 양산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아침부터 전남 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250mm 이상, 중부지방과 남해안에도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비와 함께 찬 공기가 내려와 주말부터는 평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렀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5.7도, 부산은 27.4도 등 도심과 해안가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과 전주, 대구는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고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국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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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